이 네이트가 새로운 얼굴이 나왔습니다. 네이트 새로운 얼굴 이름이 뭐라고요? 네이트 큰 학생 이리로 오세요. 희망을 줘야 돼요. 희망을. 누가 우원해간다고요? 잼스닥! 오케이 잼스닥이야. 특별한 분위기를 저희와 함께하는데요. 홍대를 훤히 밝혀주실 꼽니다. 장근석 씨를 인천 박수로! 안녕하세요 이번에 QTM 새로운 가족이 된 장근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생기게?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혹시 투표를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. 아무것도 없으세요? 여자친구는 작년 10월쯤이 마지막이었던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. 그때 헤어지고는 계속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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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내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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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버 내이버 내이버 내이버. 새로운 데이트와 함께 여러분들 더욱더 유일한 정보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